현재 돈으로 2023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매수를 꾸준히 원칙을 세워서 하게 된다 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후에는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자산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프로를 지금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 뱅뱅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삼슬라도 그렇고요. 이번에 유프로까지 작년 폭락장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다가 올해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우리 뱅뱅님께서 질문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기준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5개 계좌들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 수익입니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요. 작년 9월달, 2022년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폭락장, 공포장이 왔을 때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총 4가지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불주, XXL, TQQQ, TLSS3 이렇게 4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이 당시 선택과 집중으로 제가 가진 자산,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6%를 매수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때 판단은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요. 상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크게 오를 종목을 먼저 담아가자라는 생각으로 XXL과 TQQQ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 차후로 TLSS3 3슬라까지 매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TQQQ는 현재 553주, XXL 994주, 테슬라, 3슬라는 5만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 중인 6%는 4주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히 TQ와 XXL, 3슬라 물량을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진 주식 비중, 현금 비중에 따라서 6%를 채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수익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XX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 떨어진 상태고요. TQ는 66%, 6%는 49%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의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XL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줍니다. 반도체는 경기를 민감하게 타고 있는 종목이죠. 이때 떨어지는 폭을 봤을 때 공포장이 있었고요. 하락장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기가 고도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그 높은 변동성으로 MDD가 80%, 90%까지 떨어진 상황까지 왔었고요. 지금 그나마 상승한 상태인데 D, E어, TQQQ, 기술주까지 함께 덩달아서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6% 어떻습니까? 6%는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XXL이나 TQQQ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은, 애매한 상황에서 사면은 나중에 크게 더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는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행보할 때 안정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 들어간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다행스럽게도 XXL, TQQQ, 3슬라 충분한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현금을 가지고 U%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U%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보시면요, S&P500을 3배로 추종하고 있는 ETF 상품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3배의 레버리지라는 종목 특성 때문에 위험성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좀 위험성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TQQQ나 XXL, 3슬라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 5월 5일 S&P500 종가는 4,1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9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한 대략 4배, 5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략 한 S&P500, 5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U%는 어떻게 될까요? U%는 뭐라고 했죠? S&P500을 3배로 주종하고 있는 ETF 상품이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5배 정도 더 상승 4배 정도 다 상승한다고 본다면 U%는 10배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을 끌어 땡겨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현재 돈으로 2023년 500만원에서 천만원을 매수를 꾸준히 원칙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후에는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자산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S&P500은 우상황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2023년 미국의 패권이 망가진다. 금융위기 시스템이 온다. 위아나가 우세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경기침체 온다. 다양한 악재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루머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정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심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죠? 네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때는 실물적으로도 타격이 엄청 컸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리움 파산이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이 한번 무너졌죠. 그 이어서 금융위기까지 왔어요. 두 가지의 자산이 휘청거렸어요. 그러면 이때 더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패권이 꺾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까지도 이렇게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우상향 했습니다. 4000포인트에요. 지금 이 4000포인트 내에서 행보하고 하락하고 별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인거에요. 그래서 지금 행보 애매할 때 적당한 물량을 지금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유포르 퇴직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직장생활 꾸준히 하실거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 하실거에요. 더 나아가서 공무원분들 계실테고요. 공기업 다니신 분들 계실거에요. 정년까지 다니시게 된다면 내 퇴직금 1억 2억 많으면 3억까지 받으시겠지만 조금씩 정리식으로 한주에 20만원씩 30만원씩 원칙대로 매수를 하시다 보면 5년 뒤 10년 뒤면 내 퇴직금 절반 정도 운이 좋으면 그만큼 퇴직금이 쌓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1회차 5월 2일날 매수를 한 상태에서 운이 좋게도 양전상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25분할 매수 예정이고 10월 17일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25분할 더 매수를 해서 저도 한 천만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간단히 보시면 1회 매수할 때마다 20만원씩 그리고 화요일마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계좌 음전상태만 매수를 하며 양전은 보류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보험이 나가듯이 교통비 나가듯이 핸드폰비 나가듯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투자금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워렌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내 자산의 모든 90%는 인덱스 펀드 S&P500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해라. 지수 투자에 펀드 투자를 해라.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가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고 미국에 대한 우상향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렌버핏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닝 전문 트레이닝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 펀드에 그냥 돈을 묻어더라. 내가 그만큼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보다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확신하고 투자를 해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다라면 제가 왜 지금 뉴프로를 매수해야 되는지 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거의 1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그의 질문에 많은 질문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영상 만들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한테 많은 아이디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열심히 받아가면서 영상 의미 있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지적 자유로 이르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